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김진환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좀 재밌게 좀 적어봤는데 의료기기 하면 미용기기만 있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의료기기 하면 미용기기만 있나?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의료기기 섹터에도 미용기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미용기기 하면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에 뭐 클래시스 등 이루다 여러가지 종목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세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런 의료기기 섹터에서 키워드가 미용기기 뭐 그리고 이제 뭐 임플란트 뭐 이런 쪽인데요. 근데 당뇨 쪽도 좀 보시면 어떨까 해서 미리 좀 이야기 드리는데 당뇨 쪽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약 쪽으로 가면서 만병통치약이 막 됐었습니까? 만병통치약으로 막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신장에도 도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도 있지만 이제 의료기기 쪽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을 제가 봤는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지난해 5,700억 달러에서 이제 2032년에는 9,969억 달러 운하 또는 1,333조 정도의 시장으로 확대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기기 시장 쪽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섹터이고요. 아무래도 뭐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운하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시장은 확대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국내 이제 2형 당뇨 이제 cgm이라고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 이쪽 이제 보험 적용이 올해 7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형 당뇨라면 1형 당뇨는 좀 다른 게 1형 당뇨 같은 경우엔 소아, 어릴 때부터 최장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냥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은 그런 환자를 말하고요. 지금 2형 당뇨라 하면 이제 성인이 보통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1형 환자 같은 경우에 국내 당뇨병의 어떤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가 좀 핵심인데요. 그래서 국내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보험 적용 그것이 올해 7월 전망된다라는 점 그런 점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놨다시피 인슐린 투어 2형 환자는 1형 당뇨에 비해서 4배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장 규모가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보험 적용 말고도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쪽에서 이제 국가보험에서 인슐린 투어 횟수가 1회 이상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러한 혈당 측정기에 대한 어떤 보험급여, 집여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기기나 이런 쪽에 있어서 뭔가 매출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당뇨병 학회입니다. 여기에서 인슐린 치료받는 2형 환자 등에 대해서 또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것을 또 권고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인슐린 쪽, 특히 의료기기 쪽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의 이번 주 키워드는요. 당뇨치료기기 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 후보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6가지 히든카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동훈아나텍 있네요. 반도체이자 당뇨 쪽으로도 요새 같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휴마시스와 함께 이오플로우 그리고 인벤티지 랩 또 이 종목은 비만과 당뇨 모두 다 가져가기 때문에 또 모멘텀 가져갔네요. 펩트론과 아이센스라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김진환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이센스입니다. 혈당 측정기 쪽인 거죠? 네, 맞습니다. 동훈아나텍도 혈당 측정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강세였죠. 이것도 격태마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당뇨 측정기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야기할 때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제가 뽑은 이유가 당장 2월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2월에 카카오 헬스케어가 당뇨병 관리 솔루션 파스타를 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 관리 측정기, 방금 아까 말씀드린 CGM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4분기에 어떤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791억, 그다음에 67억으로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청도 나름대로 큰 회사는 7,8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올해 매출이 중요하겠죠. 올해 매출이 3,114억으로 전년 대비 16%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폭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10% 정도 증가를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바로 카카오 헬스 플랫폼 출시권으로 이게 아이센스의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특히 유럽에서의 1분기에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 측정기, 이게 허가 승인 목표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상반기 중에서는 국내 제약사와 함께 CGM 계약이 완료될 전망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2형 환자에 대한 보험 등재권, 그게 7월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당장 2월에도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 표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025년 매출액 전망치가 39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53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3배 정도 오르는 그런 성장형 어떤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10%대입니다. 제조업체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 인공 최장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파트너십도 맺고 그래서 최장 관련한 그런 어떤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기는 하반기 출시 예정도 있고요. 그래서 상하반기 모두도 이슈가 있어서 제가 뽑아봤고요. 매수가는 27,800원으로 오늘 종가보다 조금 더 아래로 잡았습니다. 조금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 많이 오르다가 내린 그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원래는 한 3만 4천원 그 이상 3만 6천원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목표가 달성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만 2천원으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일부러 그 점 감안하시고요. 손절가는 2만 5,7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